안녕하세요 매일 같은 곳을 산책하면 강아지들이 지겨워하나요 강아지들은 매일 같은 곳을 산책을 하면 익숙해서 지겨워하지 않고 신나합니다 늘 같은 곳을 가더라도 신나하고 자기가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는 길이라고 자랑 삼아 앞을 나서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눈치를 알죠 주인이 어느 길을 선택할 건지 코스가 하나라면 그 코스를 이미 알고 그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코스가 두 개로 나뉘는 곳에서는 앞에서 딱 주인의 눈치를 보죠 어디로 갈 건지 귀신같이 알죠 강아지는 매일 같은 곳을 산책을 해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곳을 좋아하고 익숙한 곳을 너무 잘 아는 곳이라고 자랑질을 합니다 여기에 어디서 나온 질문이냐면 강영우 훈련사 거의 소소한 Q&A에 나왔는데 제하고는 또 좀 강영우 훈련사 훈련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훈련계만 보다 보니까 네 브리더 하고는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개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많은 개들과 많은 연령대의 개들과 어렸을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많은 곳을 다녀보고 느끼지 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자꾸 낯선 곳에 다른 곳에 가주면 강아지가 더 신나한다고 강영우 훈련사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낯선 곳에 가면 더 신난다 근데 그것도 정말 개를 잘 모르고 이 사람이 개를 아나? 개를 이해하나? 개 처음 키우나? 이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예요 개들도 사람 아기들하고 똑같아요 낯선 곳이라도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익숙한 곳 그러니까 그곳에는 처음 가지만 늘 자주 가던 곳과 비슷한 곳에서는 이렇게 활달하게 다니고 혹심을 발동하고 냄새를 맡으니까 아 신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 개들은 사람하고 교감을 많이 나누잖아요 견주가 불안해하는 곳이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견주가 신나하면 굉장히 신나합니다 견주 근처에서 견주가 불안해하면 멀리 가지도 못하겠죠 견주 옆에서 견주가 신나하면 어때요 아치도 신나게 끙충끙충 놀겠죠 그렇다고 지가 멀리 간다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견주 옆에서 끙충끙충 노는 거지 근데 익숙한 장소에서는 가본 장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면 거의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혼자 막 냄새를 맡고 다녀요 좀 멀리 다니죠 시야가 뚫려 있고 자주 가본 익숙한 곳과 비슷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린애로 치면 이런 것 똑같아요 놀이기구 타러 갔는데 아니면 이렇게 볼풀장에 갔는데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또래 친구들도 있고 같이 막 놀다 보니까 엄마를 찾지도 않아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어린애들이 엄마를 찾기 시작한다고요 엄마 안 보이면 울고 찾는다고요 개들도 똑같습니다 막 놀다가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엄마를 찾아요 그리고 막 멀리 가는 개도 정신없이 멀리 갔다가도 정신이 들 때쯤 되면 어 여기가 어디지 하고 엄마를 찾는다고요 견주를 찾는 거죠 그리고 낯선 환경에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가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장소 물론 다 처음 가는 장소지만 너무 달라 멀리 가지도 못해요 평소에 멀리 멀리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개조차도 잘 멀리 못 다닌다고요 그것도 습관에서 훈련이 되어 가지고 멀리 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만 멀리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배짱이 큰 개라고 해도 그런 낯선 환경에서 멀리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는 거지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무모하게 가지 못해요 물론 다른 개를 따라가거나 어떤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갈 수는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가버리면 두려움을 느끼고 돌아오는 걸 생각하고 엄마를 찾게 된다고요 사람 어린이랑 똑같고 개마다 조금씩 성향은 틀립니다 품종에 따라서 성향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틀려요 호기심의 범위도 다르고요 또 개월수에 따라서도 활동 범위나 호기심의 범위가 달라요 거기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자세히 이야기해버리면 견정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것도 거의 논문 수준이 되어버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